서울특별시 교육청이 15일부터 21일까지 2022년 2학기 농촌유학 참여학생을 모집합니다.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부터 전라남도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2021년 첫 농촌유학생을 모집했습니다. 농촌유학생에게 학생 1인당 50만원의 초기 정착금과 매달 유학비를 지원합니다. 유학비는 가족 체류형의 경우 가구당 학생수에 따라 월 30에서 50만원을 지급하며 홈스테이형은 학생 1인당 30만원을 지급합니다. 교육급여 수여자의 경우 가구당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. 이번 2022년 2학기 농촌유학은 6개월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2023년부터는 기간이 1년 단위로 변경될 예정이기 때문에 농촌유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과 보호자는 신청기간 내 소속 학교로 신청서로 제출하면 됩니다. 교육급여 수여자의 경우 가구당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. 교육급여 수여자의 경우 가구당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여 믿고 ś ik니다. 교육급여 수여자의 경우 가구당 3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.